자, 송이자씨를 모실까나 박수로 김창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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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내가 먼저 웃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나는 몰래요 몰라라 그런 당신 멀리 모라라라 한 송 날 송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다보고 싶다고 쉽게 말해줘야 할 것을 오늘도 지나서 가시겠니까 내 마음이 변하면 어떨시겠고 당신이 말 달려라 내 마음을 사랑해 내 마음이 보일까나 박수 너는 못받아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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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